근데 이 발차기가 사실 하체 힘인데 허벅지도 좋고 이 뒷차기나 발차기가 잠깐지에서 밀어내는 힘이 좋거든요 혹시 살짝 보여주실 수 없나요? 어 그래요 한번 봅시다 날씬하실 것 같은데 스테롤 많이 뛰니까 저희 잠깐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선생님? 우와! 저희 잠깐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선생님? 만기쌤이랑 비슷하다 만기쌤 아니 더 두꺼워요 소리오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올리실 때는 그냥 날씬하신가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2단 공개, 2단 공개를 하트는 못 만들죠 장단지 하트 한 번만 보여주시죠 다리를 들었을 때 자 심쿵 포인트 하트 잡을게요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우와! 처음 봤어 이런 거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 종아리에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아 이거 창피하네 태권도 선수가 장단지가 장난 아니구나 빠진 게 이 정도야 잠깐만 우역씨 뒤에서만 거두면서 내 차례인가 보세요 일로 오세요 컷! 자 장단지 뭐 데뷔급 얼마요? 빠바바바빠 빠!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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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털도 없어 털도 없어 뭐야? 왜 이렇게 얇아? 뭐야? 아니 왜 털도 없어 털도 없어 뭐야? 털도 없어 어? 제대로 안 하나? 아 뭐야 애기야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왜 애기야 아니 이게 뭐야 아이야 아이 제대로 안 하나? 가구야 하트 해봐 하트 해봐 우역아 하트 해봐 우역아 그리고 아니 왜 파워가 다른지 알겠다 단단하긴 한데 하트는 없네 문대성의 볼륨은 없네 보니까 어떻게 되지? 장단지로 왔을 때는 너무 놀라운데? 바로 승립니다 진짜 두꺼우셔 아니 조안이 왜 거뒀어요? 왜 세워보이 해볼만한 거 같아요 아 내색이 내려 내색이 와 털 진짜 많으시잖아 털 왜 이렇게 많아 털 진짜 많으시잖아 털로 내가 이겼어 근데 무슨 어그붙이를 실었어 어그붙이 아 근데 의외다 근데 이게 스피드에서 힘이 사실 나오거든요 네 박우역 선수가 종아리가 얇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허리랑 이제 허벅지 그다음에 이게 같이 이제 힘이 한 번에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제 자신감 좀 올라오셨나 봐요 위로를 하네요 눈빛이 달라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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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진 않고요 후배가 기가 살아야 결승 KKO 갑자기 여유가 하나하나 그랜드셀레엠 나처럼 해봐라! 아니 그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이상